세월호는 침몰한 지 3년 만에 인양돼 육지로 옮겨졌지만 아직도 미수습자가 9명, 진상규명 요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침몰부터 육상 거칠까지 세월호의 기록을 김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상처투성의 선체가 육지로 올라오는 시간. 세월호 가족들은 녹아내린 가슴을 부여잡고 무사히 무사히 기도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다 찾아주면 됩니다. 다 296번으로다가 똑같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2014년 4월 16일, 배가 기울고 있다 살려달라는 다급한 목소리만 남긴 채 세월호는 차가운 맹골수도 바닷물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승객들을 버린 선원들, 우왕좌왕, 갈팡질팡의 구조와 수색, 꽃다운 생명들이 졌습니다. 정부는 사실을 숨기고 화재를 돌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진실의 끝자락이라도 붙잡기 위해 세월호 가족들은 팽목항에서, 안산에서, 광화문에서, 사고해역이 보이는 외딴섬 동거차도에서 버거운 날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친구들을 먼저 떠나보낸 아이들은 그 사이 성인이 됐지만, 친구들이 왜 떠나야만 했는지 아직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특별조사위원회도, 청문회도, 의지없는 정보 아래에서는 진실규명에 역부족이었습니다. 봄날 설렘을 안고 인천항을 떠났던 세월호는 한낮에 시간이면 도착했을 제주도 대신 1091일이 걸려 목포신항의 육지위에 올랐습니다. 바다에서 육지까지 세월호의 슬픈 항해는 끝났지만 진실의 인양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